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이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3월 채용 공고가 역대의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의 3월 채용 공고는 약 1,155만 건으로 전월 대비 약 20만 건 증가를 했고요.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발적 퇴직자 역시 45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곧 인력을 원하는 기업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소식인데요. 이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임금이 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월가에서는 공격 긴축을 앞둔 연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월 FMC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나올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매출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의 1분기 매출액은 약 2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61%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매출이 견인한 결과인데요. 다만 화이자는 회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화이자의 주가는 4월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백신과 치료제 수요는 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주가의 림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평가된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산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23년 게임 산업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에 게임 소프트웨어 구매가 줄고 있어서 하드웨어 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엔비디아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33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서 동종업계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17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월요일 종가 대비 11.1%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역시 4월 들어 굉장히 부진합니다. 한 달간 거의 100달러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러한 분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MGM 리조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듯한데요. JLP 모건이 MG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관광과 비즈니스 컨벤션 수요가 라스베이거스로 복귀하면서 MGM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3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26%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63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올 들어 S&P500 지수가 12.8% 하락하는 데에 반해서 MGM 같은 경우에는 6% 하락에 그치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역시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주들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